자 우현혜씨 오늘도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제 몇시에 주무셨습니까? 저는 어제 아주 늦게 잤습니다. 거의 아침까지 가득했다가 끝까지 보셨습니까? 개표 방송을? 아니 아니 그러진 못하겠더라고요. 눈이 너무 무거워져가지고 출구조사가 이렇게 개표 방송을 대파하는 결과가 있었잖아요. 조금 이겼지만 뭔가 이게 조금 힘이 안 나는. 근데 생각해보니까 민주당이 여권이었을 때 엄청나게 많은 다수석을 차지했었잖아요. 20일 때. 근데 올해는 야권인데 이렇게 많은 다수석을 차지한 건 최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정말 무겁게 받아들여야 된다. 국회에서는. 효능감을 정말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어느 방송 보셨습니까 어제? 당연히 mbc 아닙니까? 개표 방송은 mbc죠. 어제 저희가 개표 방송은 시청률 1등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피드백 타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5019님. 지난번에 뉴스하이킹 나와서 국힘이 이긴다고 한 사람 다시 불러서 물어봐주세요. 누가 어떤 분이. 아 엄경영? 아 소장님. 그렇게 말씀하셨었군요. 네. 뭐 다들 예측이란 건 틀릴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추구조사도 또 완벽하게 아니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또 틀렸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전화한 일관자하고 통화했대네요. 60대 이상 고령층에서 정권 심판 행렬에 상당수 동참했다고 봐야. 동참했다고 봐야 한다. 이렇게. 60대 이상도 많이 어떤 야당을 지지했다. 이런 60대에 대한 예측이 틀렸다. 이런 말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유튜브로 evr님이 특검도 특검인데 경제 박살난 게 너무 심각함. 이거 우리가 이제 이따 다뤄볼 뉴스 중에 있는데 저도 이거 굉장히 심각하다고 느끼거든요. 뭐가 제일 급합니까? 유네시보 시기야. 이 감세 정책을 빨리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따 제가 또 좀 조사해온 것도 있으니까 그것도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네. 그리고 유튜브 물프레님께서 조중동도 대통령한테 돌아섰는데 대통령이 무슨 힘이 있을까요? 네. 조중동이 돌아서면 많이 어떤 힘이 빠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을 바꾸라는 요구인데 이분의 통치 스타일이 쉽게 바뀌는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걱정이 많습니다. 네. 뭔가 또 돌아섰다는 느낌도 있지만 이렇게 또 채찍질을 하면 뭔가 바뀌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있었는데 네. 안 바뀐다는 걸 확실히 보여줬잖아요. 확인을 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황에서도 바뀔까 하는 어떤 그런데 안 바뀌면 굉장히 어떤 파열음이 심하게 날 텐데 그게 어떤 걱정이 있습니다. 네. 자. 휴대전화 뒷자리로 3156번님께서 공천의 목매 한마디도 못했던 의원들 이제 윤 대통령이 공천에 영향을 미친 일은 물리적으로 없는데 용산에 충성할까요? 네. 어떤 이런 분들이 꽤 나올 것이라는 예측들이 많죠. 그러니까요. 어떤 전문가 분들은 22대 국회가 열리기 전에 특헌법 발의를 하면 또 다른 또 변수가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전문가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부터는 용산의 눈치를 볼 일이 좀 더 굉장히 획기적으로 줄어들었고 공천이라는 부분이 끝났기 때문에 네. 국민들이 어떤 지탄을 받을 행위를 한다면 반발이 나올 가능성이 크죠.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죠. 자. 그리고 휴대전화 뒷자리로 8995번님께서 야권이 잘해서 표를 준 것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네. 민주당 진보 세력이 정말 못하고 싫지만 대통령이 더 못해서 반사이익 얻었다는 거 명심하세요라고 강한 일침을 또 남겨주셨습니다. 네. 이분께 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죠? 네. 좋습니다. 쌀이 많은가 봐요. 저희 회사에 쌀이 얼마나 있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청취율 시청률 1인데 이 정도는 쏴주셔야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mbc를 사랑해 주시는데.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사항과 연결되는 AS 뉴스 하나 준비했습니다. 총선 전날에 이런 뉴스 전해드렸죠. 정부의 나라 살림을 알 수 있는 국가결산보고서 정부가 법정 시한을 넘겨서 오늘 발표했습니다. 사상 초유의 일이었죠. 맞습니다. 이거 총선을 의식한 행보 아니냐 했더니 뚜껑을 열어봤더니 2023년 해기년도 국가결산 주요 내용. 2023년 나라 살림 적자가 무려 87조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애초에 정부가 계획한 예산안보다 적자가 약 29조 원 정도 늘어난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해 나라빚이 1,126조 7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을 했는데 이게 국민 한 명이 갚아야 할 빚으로 따지면 2,170만 원. 한 명당 국민 한 명당.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건전 재정을 계속 강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열어보니까 국간이 지금 거덜났습니다. 아주 비었습니다. 큰일입니다. 이게 정말 이 총선 앞두고 총선이란 이유로 공개를 안 했다는 의심을 받지 않습니까? 그럴만한 수치예요. 보면 말씀하신 대로 국간이 거의 막 거덜나기 직전 같으니까요. 그런데 이 현정부들어 정책 자체가 이른바 부자 감세로 비판을 많이 받아왔단 말이에요. 그 부자들한테 돈을 선심 쓰듯이 안 거뒀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어떤 국고가 빵꾸가 나면 빵꾸는 유튜브라서 써봤습니다. 펑크가 나면 이게 정말 큰일인데요. 당장 어떤 감세 정책부터 새로운 국회 회기가 되면 정말 차분히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면.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 부자 감세에 대해서는 아주 되게 굳건한 의지를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찾아보니까 2022년 임기 첫 해부터 바로 양도세, 증권거래세, 상속증여세, 종부세 등 자산 관련된 감세를 해서 세수가 10조 원이 이미 감소가 됐고. 그래서요? 작년에는 세수 부족액이 60조였는데 그중에 법인세가 40%를 차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기업의 세금을 크게 깎아준 인심의 결과가 세수 펑크로 이어졌단 말이죠. 그게 대기업의 세금을 깎아주면 소비가 진작되고. 낙수효과 말씀하셨잖아요. 고용과 투자가 늘어나고 이런 이론이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상당 부분 낙수효과는 없다는 쪽으로 학계에서도 거의 결론이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현실은 굉장히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는 게 지금 현실.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고 중간 중산층이 너무 힘들어지고 있는데 22대 국회에서는 저는 이제 야당 대표가 이런 것들을 물었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은 빨리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이 마련해보자. 이거에 대한 책임도 줘야겠지만 해결 방안을 같이 논의하는 모습을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총선 앞두고 이 발표를 미루게 된 과정도 정말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도 되는 것인가. 그렇다고 빚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뭔가 어떤 룰을 마음대로 헝클어뜨린다는 느낌을 피할 수 없어서 그게 정말 기분이 안 좋아요.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된 조국혁신당의 조국대표. 당선되자마자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바로 2분을 소환했습니다. 오늘 조국대표의 기자회견 직접 들어보시죠. 들어보시죠. 검찰의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김건희를 수사하라. 검찰도 이번 총선에서 확인된 뜨거운 심판이 자신들과 무관하지 않은 점을 잘 알 겁니다. 검찰은 즉각 김건희 여사를 소환해 조사해야 합니다. 조국대표 아까도 대화를 나눴지만 굉장히 속도전을 벌이고 있네요. 당선된 바로 아침에 서초호가서. 그러니까 이런 걸 조국대표를 지지한 표들은 이런 걸 보고 싶어 했을 거라는 짐작도 들고요. 맞습니다. 이런 효능감을 그동안 진짜 답답했던 시민들이 이렇게 바로 다른 분들이 어떤 소감이라든지 행보라든지 이런 걸 갖는데 이분은 바로 검찰청 앞에 갔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범리스크 관련된 것들은 조국혁신당에 맡아서 가고 국가경제나 민생 관련된 것들은 거대 야당에 민주당에 좀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김건희 여사를 과연 검찰은 소환조사를 할까요? 부담이 있겠죠. 그렇죠. 지금은 총선 전화하고는 다르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 국민들의 어떤 정권 심판의 감정 그러니까 열기에 상당 부분을 여사 관련 의혹들이 차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검찰이 수사를 그렇게 안 하고 있다가 그 여론의 어떤 열기를 봤는데도 마냥 공개이기는 쉽지 않을 그것도 같고요. 분명히 부담을 느낄 것이다. 그럼 뭔가가? 소환을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또 특검이 진행되는 것을 보기 싫어서 일단 소환은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전망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정말 지켜보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은 달라지지 않았을까. 총선 당의 사전투표까지 비공개로 하면서 노출을 꺼린 김건희 여사 작년 12월 윤 대통령의 네덜란드 순방에 동행한 이후에 전혀 공개 모습 없었잖아요. 그런데 여권에서는 총선 이후에 공개 행보를 이어갈 것이라는 예측과 전망도 있었습니다. 예측과 전망이 아니고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서정욱 변호사가 이 자리에 출연하셔서 총선 끝나면 나올 것이다. 나올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총선이 이렇게 야당이 압승을 하고 또 김건희 여사 특검 얘기를 바로 조국 대표가 총선 다음 날 죄송합니다. 어제 잠을 못 잤어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총선 다음 날 바로 이렇게 끌고 나오고 하는 상황에서 쉽게 나올 수 있을까요? 이렇게 여론이 안 좋은 상황에서. 그러나 타이밍을 보고 나올 수는 있을 것이다. 조금 이게 잠잠해지면. 그런데 이제 굴러가는 모양새를 봐야겠죠. 앞으로 전국이. 뭐냐면 정말 검찰이 만약 소환을 하고 이렇게 되면 상당 기간 못 나올 수도 있겠죠. 타이에 의해서. 조국혁신당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아주 강도 높게 주장을 할 것 같은데 22대 국회에서도 어떻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봐야겠습니다. 3부에서는 전현희 민주당 당선인과 인터뷰 준비 중이고 하프타임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윤혜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